유흥주점 여성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시 구의원의 구속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. 서울중앙지법은 현직 서울시 구의원인 무소속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. A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자리 일행이 망을 보낸 사이 안취한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. 범행을 도운 일행 3명 역시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.